주시는 분들은 좀만 앞으로 다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좀만 앞으로 다녀오세요 박수치면서 같이 즐겨요 너무 잘해주시는 분들께는 저희 팬분이 직접 만들어진 수제사탕을 선물로 드리고 있어요 누구가 박혀있답니다 I got a minute right 박수 자 앞에 감독님들한테 아 이거 봐 번지 잡지 우리팀에 귀미가 들어갑니다 이, 한, 다, 은, 태 자 아시는 분들도 다 같이 1, 2, 4, 1 3, 4, 4, 1 번지 1, 2, 3 2, 3 박수치면서 같이 즐겨요 여러분들의 화단 미소와 여러분들의 박수 소리가 저희를 신나게 만들어요 랩 할까? 죄송합니다 MC 할까? 잘 봐 해 여기 기계야 아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찬찬해요 내 마음 밀어 어떻게? 아 자상 안 맞는 사람 가슴이 번지 아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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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보고 아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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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3, 2, 1 뭐라고요? 귀여워 넌 넌 넌 여러분들의 박수와 압력 지금이야 아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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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미팅 맞춰다 박수 박수 아올라 아무튼 반쇄! 사랑을! 그날 복리를 그린다 그날 시간 넌 더 짓밟을 너는 더 더 깜짝돼 너는 이제 너뿐 1 2 3 1 2 2 올라 올라 내 꿈 거야 올라 올라 그날 넌 아직 바라나는 이제 너뿐 이제 너뿐 너뿐 반쇄! 반쇄!